일단 이쪽에 옥스를 만들면 이쪽에 이렇게 페이더가 하나 뜹니다 기존 이런 맥서 창과 다르게 어 새로 하나가 뜨는데 어 요거 기능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 아 일단은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터치가 돼 있어야 되구요 이제 터치를 했으면 이쪽에 보시면 볼륨 말고 이쪽 하나가 더 생겼어요 샌드 c 의 옥수원 여기 레벨을 보시면 이렇게 오토메이션이 된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이프를 누르면 여기서 소리의 변화는 있는데 이렇게 어 오토메이션 값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 이제 오토메이션 세이프 기능이구요 이렇게 하면 글씨가 뜨는데 아 안보이네요 이쪽 이제 오토메이션 세이프라고 해서 오토메이션을 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볼륨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쪽 프리 같은 경우는 이쪽 페이더를 올리지 않아도 이쪽 탐 r 이 트랙에 있는 볼륨값이 먹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쪽은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쪽 펜 밑에 있죠 여기를 좌우로 하면 이 같이 움직입니다 쪽 보시면 펜 이랑 이쪽 보시면 같이 움직이죠 요걸 빼면 안 움직입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쓰시면 됩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제 세이프 모드 비슷하게 쓸 수 있는게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 어 어 그 드럼 l r 요런식으로 보통 나눠서 보통 드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묶어서 많이 쓰죠 뭐 오케스트라 바이올린이나 뭐 다른 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그룹이 묶어졌을 때 이렇게 그룹이 묶어지면 이쪽 그룹을 이제 이쪽이 그룹이 이렇게 묶어서 하면 이쪽 설정 가서 하시면 되요 그리고 요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룹이 묶이면 페이더가 같이 움직입니다 페이더가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하나만 듣고 싶을 때 보통 어 이렇게 그룹 묶어서 보낼 때는 이제 옥스 이런식으로 보내죠 버스로 보내거나 뭐 옥스로 보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버스 혹은 옥스로 보냈을 때 소리를 들으려면 원래 이렇게 다 밝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플레이 해 볼게요 요쪽 솔로만 누르면 소리가 안나죠 요쪽을 옥스를 통해서 버스 13 버스 13 14 에서 다시 1 2로 이렇게 3개를 눌러 줘야 됩니다 이렇게 3개를 눌러 주게 되면 번거롭죠 저는 이것만 듣고 싶은데 할 때마다 3개를 누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 이럴 경우 이럴 경우는 요쪽에 보시면 요쪽에 아 커맨드를 누르고 마우스 클릭을 하면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찍고 있어 가지고 요쪽 보시면 색깔 다르죠 요쪽이랑 요쪽이랑 요렇게 바뀌면 여기 하나만 눌러도 이제 소리가 들립니다 솔로로 요런 방식으로 세이프 모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